이것은 안먹어봤으니깐 먹겠습니다.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. 쌍화챠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대추, 잣, 호두 양도 꽤 많습니다. 강정도 줍니다. 의장은 따로 완전 걸쭉한데? 대추로 완전 갈아서 저게 한것 같애. 어? 계란 노른자 빠졌는데? 옛날 다방이나 넣어주는거지 이거는 안먹어봤으니까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인절미야? 과자인줄 알았더니 양갱같은거에요 호두강정 얘도 딱딱한게 아니었는데 호두강정도 바삭바삭하고 아주 고소합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찻집 초정혜향입니다 상어차 만원 상어차 만원 녹차 상어차 상어차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대추 잣 호두 양도 꽤 많습니다 강정도 줍니다 상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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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를 이까시마라고 떠주시는것 같아요 호박색 상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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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cı は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